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모입니다 오늘 이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당히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자로 SK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목표가 하향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 또 그 전날 새벽에 미국에서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가 하향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에 대한 보도만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올라가고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강력 매수라든지 적극적 매수에 대한 그런 보고서도 많이 넣었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은 노출도 되고 그런 노출 빈도와 그런 레포트들을 보면서 우리 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신고가를 함께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대에 올라왔을 때 그때 목표가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던 것이 15만 원 또는 이제 19만 원에 대한 레포트도 등장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레포트를 보면서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9만 5천 원대 또는 9만 6천 원대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런 신고가 가는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라는 주식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런 신고가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종목분들이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이 리턴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뜻할 수 있거든요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또 단기간에 큰 손실을 또 불러오기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직장 생활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런 신고가 매매는 일종의 또 일장일단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신고가 매매는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8만 원대도 무너지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고가 대비해서 보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15%씩 이렇게 손실이 나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한번 같이 보면요 2013년도의 뉴스인데요 현대차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현대차가 7년 만에 상용차에 대해서 트라고를 출고를 했다 그 밑에도 2013년도 10월 달에 현대차가 붉은 악마와 협약을 했다 그래서 브라질 월드컵 경기 때가 함께 뛴다 그 엑센트가 신차를 출시했다 우리가 이 신차 효과 그리고 출고 효과 이런 것들은 뭐죠? 협약이나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들이 2013년도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엄청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때도 주가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야 여기서 한 번 더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호재의 뉴스들이 나왔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야 여기서 또 한 방 더 제대로 팍 할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이런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샀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가장 높은 가격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높은 가격이죠 또 이때는 이제 정별입니다 정별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시세를 내기 때문에 이 평선이 20, 15 이런 식으로 정별이 벌어지는 이격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정별이고 집 신고가를 여기서 한 방 더 할 것 같고 이런 좋은 뉴스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 최근에 산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높은 가격을 산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한 개를 살 때 같은 거면 이왕이면 싼 거를 사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카드 할인이 좀 더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이트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만 만 원이라도 다만 천 원이라도 좀 더 싼 곳을 우리가 컨택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똑같으니까요 저는 주식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도 가격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내가 제일 높은 가게에 산다 실제로 내가 물건이라는 것을 제일 높은 가게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제 성격상 저는 엄청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2013년도 10월 달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던 자리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고가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2013년도 10월 달에 고가 권력을 돌파하면서 저가 권력부터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 그렇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강한 시세를 동반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급등 차트에 대한 형태를 띄면서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번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왔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 자리가 현재는 고가 권력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6만 5천원까지 빠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28만 9천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샀던 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본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최근 돼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대용주 아무거나 사놨으면 다 부자 될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차를 내가 2013년도에 사거나 2012년도에 사거나 2011년도에 샀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본전입니다 이제 본전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를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에는 하단에 여기서 산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거래량을 보시면요 하단에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럼 이 거래량은 누군가에게는 빠져나가는 물량 투매물량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매수가 유입되는 물량이죠 왜? 자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가 매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백주가 거래되었다 그럼 누군가는 백주를 팔았지만 누군가는 그 백주를 샀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된 거죠 그러면 하단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누군가는 팔았지만 누군가는 사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샀던 사람들은 돈을 크게 벌 수 있지만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25만원 26만원 사가지고 팔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손해보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현명하냐는 거죠 뭐가 현명하냐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대주주다 또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럼 나라면 이 현대차라는 기업에 언제 샀을 것인가 내가 과연 2013년도 10월달에 좋은 뉴스 나오고 여기서 샀을 것인가 내가 대주주라면 아니면 여기서 10만원 밑에 8만원 9만원대 샀을 것인가 대주주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대주주는 언제 샀을 것인가를 우리가 감정 입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언제 샀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대주주라면 제가 만약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싼 가게 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샀겠죠 여기에 샀겠죠 그러고 난 다음 주가는 올라가면서 또다시 거래량이 크게 터집니다 이 거래량은 또다시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오는 자리가 형성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대차는 그렇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2018년도 1월 달에 이때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상당하게 얘기가 나오던 시기예요 이때도 뭐예요 이때 유행어가 있었죠 뭡니까 가지아라고 했어요 가지아 다 된다고 가지아 근데 이게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이때도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우리기술투자에 대한 사장이 보유지분을 전략매도했다 밑에 정만의 사장이 지분을 전략매도를 했다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옆에 뉴스에 잠깐 차트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어때요 2017년도에 천원도 안 하던 주식이 이때 9,380원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보유지분을 대략매도했다 전략매도했다는 뉴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8월 7일 날 2017년도 8월 7일 날 가격이 얼마냐면 최저가격이 적혀있는데 566원이에요 566원이에요 기도 안 찬다 그죠 이 566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 1월 15일 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9,700원 9,800원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2,000%가 2,000%가 올랐어요 1,000원에 샀다면 1,000%가 오른 거예요 우리가 1,000%를 뭐라고 합니까 1,800원이라고 합니다 10루타 친 겁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이런 거리랑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2018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고가 권력을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대주주 아까 사장이 전략매도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약 4년이 지난 현재가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들까지 올라왔어요 결국 4년 동안 장기 투자했으면 수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 이 9,000원 때 9,500원 때 신고가 갈 때 더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더 갔을 때 더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2,500원 때까지 빠져가지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 75%가 돼 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저는 이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마이너스 70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2,500만 원 나왔다 이 말이에요 힘들죠 그러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데 이걸 먹을 수 있었을 것인가 여기 물려있던 분들이 저는 그것도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물려있던 자리가 본전만 돼도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그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가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과연 이런 고가구인력에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했습니다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입니다 그만큼 내가 단기간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을 돌파를 해서 곧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가 부족하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SK닉스를 사야 된다 반도체 부족하니까 파운드리도 좋고 다 좋다 언론에서도 옆에서 푸시해주고 그럼 우리가 이 판단 자체가 그래 지금은 고가가 아니야 더 갈 거야 삼성전자가 작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4만 2천 원이거든요 이때 지금도 그래요 제 가족분들 4만 3천 원도 있고 4만 5천 원도 있고 제 주위의 분들도 4만 4천 4만 3천 수두룩 빽빽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과연 팔았겠느냐 저는 안 팔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사신 분들은 안 팔았다고 봐요 그분도 입장에서 올라오면 이익실은 하고 싶어지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천 퍼센트씩 이렇게 오르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밑에 보유했다면 지금 팔고 싶을 것인가 사고 싶을 것인가를 말이에요 대우조선의 양이 2007년도 10월달에 3분기 영업이익이 759억 원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25%의 실적이 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습니다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다 뉴스 계속 나옵니다 흑자 전환 됐다 터널은 됐다는 얘기죠 해외 수주를 대박 쳤답니다 대박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2007년도 10월달 이후에 여기 2007년도 10월달입니다 32만 5천 원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대우조선의 양이 많은 때까지 빠져요 2007년도 이후에 지금 약 15년 동안 한 번도 주가가 안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에 보유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면 신고가를 따라잡게 할 때 난 꼭 하고 싶다 그럼 하십시오 대신에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자 첫 번째는 현재까지 이 종목이 상승폭이 얼마다? 이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밑에서 매집되어 있는 가격대부터 최소 최소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럼 이 종목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간단한 첫 번째 나왔어요 두 배 이상 올랐는 거는 접근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 뭐냐 손실 감내 구간을 반드시 설정하자 신고가 가면서 나 손절 안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고가 가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내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이너스 5%든지 마이너스 10%든지 내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지만 추후에 딱 한 번에 대한 실수도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재까지에 대한 상승폭을 반드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손실 감내 구간에 대한 설정을 함으로써 내가 이 신고가를 따라잡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신고가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유혹도 많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물리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오늘 또 주식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에 들어오셔서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 우리 항상 시장을 앞서가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드리죠 지난주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리고 전에는 올해도 보복 소비 관련해서 명품주 저도 명품주 신고가 등을 가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꼭 알아보시는 시간 주식 강의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